미국판 금수저 논란이 이번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전 벤치를 가장 좋아해요 저도 벤치를 좋아하는데 저도 벤치가 왠지 좋을 것 같아요 벤치가 비싼 차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너무 저를 무시하진 않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간에 말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의 수영선수가 수영선수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스탠퍼드 대 수영선수가 성폭행을 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딱 붙잡혀서 경찰에게 가게 됐고요 아직 차이가 6년을 원래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은 6년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이제 확 떨어지네요 6개월을 이제 선고하게 되는 초범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만 오면 기업이 활개해치니 신차 샀나요? 개인적으로 뭐지 이게? 넵 저는 이 사건에서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대요 판사가 판사가 이제 얘기했는데 성폭행이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나요? 이거 이제 미국판 금수저 논란이 있는 좀 사건이었고요 이제 뭐 대화를 나누시는 중이라 제가 좀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고 이제 갑자기 좀 이제 또 기사를 또 읽을 시간이 돼서 아무튼 간에 이제 미국에서도 나름의 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좀 봐주기 시계 추천 고맙습니다 이디스 매니저님 미국에서도 약간 그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이제 판사나 이제 법원에서 좀 봐주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을 했는데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6년을 선고했는데 이제 6개월을 선고받는 그리고 이제 법정 전문가인 이제 속불 장군이 있는데 6년을 선고했는데 6개월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이건 뭐 미국 굉장히 좀 풀이하다고 하지만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이 맞네 이건 더러운 진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탠포드 나왔다고 성폭행범을 6개월로 다 추립니까 미국은 배신원 판결 제도인데 아 그래요? 무조건 그래요? 아 배신원들한테 로비를 한 것 같다고 6년을 6개월로다가 좀 판단한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역겹고 아 판사가 못 볼까요? 아 근데 이건 완전 개소리잖아 이거는요 막 그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판사가 맞아 맞아요 국민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가 결정한 판사가 한다며요 그거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이제 국민 재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했지 아까? 배신원 판결 배신원들이 판결을 하면 이제 바꿀 수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오우 똑똑한데요? 아이 고마워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좀 많은 걸 보는데 이제 안 보는 건 좀 모르는 바보 같은 천재 바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 공부해야지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제이 심슨은 뭔 얘기예요? 오제이 심슨이 뭐예요? 예 잠시만요 오제이 심슨은 뭔 얘기예요